하이엄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 만두가 먼저 나왔고요 안 먹은 척 아 하나 먹었구나 와 바글바글 반찬 진짜 많네 완전 펄펄 끓는다 오늘도 실바라인이 썼습니다 이야 블랙허니 자몽허니 블랙티 덕분에 벤티를 다 먹네요 처음 먹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무료 쿠폰이 있어도 벤티를 안참는데 그러니까 오빠는 아이스 한.. 어 아이스다 좋겠다 아이스인데 좀 많이 녹았어 얼음이? 그런 날이 있지 저희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더워 너무 맛있어 장난아니야 이거 아니 떡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생우유 생우유로 만든 오빠는 안돼 먹으면 퇴사해야 돼요 이거랑 약간 떠가지고 먹어봐 첫말 유당분해를 못해요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이게 딱 군더더기 단맛이 안나 너무 맛있어 귀여워 잘 먹었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고기도 그렇고 나는 왠 갑자기 순종이 부르나 했더니 걔 보고 순종이라 그런거야? 내가? 귀여워 이랬는데 아니 너가 순종아 이랬는데 아닌데? 귀여워 귀여워 이랬는데 날씨 진짜 시원해 이런 날은 한강인데 한강 한강 가자 가자 내가 운전할게 근데 그거 갔다 먹고 가는게 낫지 않아요 내가 뭐 했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 교사 회식도 마치고 커피가 아니라 오미자차도 먹고 맛있는 팥빙수도 먹고 지금은 명동으로 갑니다 가 아니라 남산으로 갑니다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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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엄청 시원해요 가을이 좋은가요 가을이 좋으네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 아유 사람 없을거야 이 오빠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장소를 잘 할까요? 사람이 없어지는 풍경이 잘 보기잖아 혼자 보러 왔어요? 혼자 보러 왔어요? 아니 여친으로 왔었지 아 남자랑 둘이? 남자랑 둘이 왔지 아아 그랬구나 타워 꼭대기도 하면 야경 진짜 죽음 타워 꼭대기 가봤어? 아니 저기 막 오늘 자물쇠인데 오빠는 누구랑 왔나요?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미치겠네 내 책임에 우리 올라갈까? 꼭대기? 아까 너너나랑 두로스 엄청 맛있어요 엄청 쩔지 않은 답 만든 신선한 두로스 들었어 이거 봐 못 먹어요 어떡해 너무 불쌍해 냄새라도 맡아 아 불쌍해 아 진짜 두블럭했다 그치 두블럭했지 진짜 잘생겼어 아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먹어봐 오빠 한입만 먹어봐 네 한입만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맛만 봐 저를 왜 내? 씻고 뱉어 볶음밥 끝에서 뱉어 하자 이제 오빠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이 어떤걸로 해요? 최고예요 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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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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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고소해 근데 내가 좀 더 고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